세트 스코어 3대 1로 지금 아직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. 뽑기가 그만큼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. 이거 완전 새 거 같다. 자, 보여주세요. 만리감이 나이스! 왜요? 핫3인데 드라이브로 치실까요?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난 이걸로 치고 있어. 이걸로 치고 있는데 왜? 너무 세게 쳤어. 야, 이거 뱀으로 가는 거 아니야? 약간 낮은데. 월리건 월리건이래. 괜찮나요? 아, 괜찮아요. 자, 뽑아주세요. 어, 난 잡고 나왔어. 좋아요, 좋아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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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. 월리건이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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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어, 좋다. 자, 방향 좋았어요.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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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나이스. 잘한다. 나쁘지 않지? 어, 좋았어, 좋아졌어. 그치? 자, 23m 남았습니다. 어, 좋아요. 방향 좋았는데 방향 좋았어요. 어, 나이스! 자, 그러면 월리건 사용 안 하시고. 네. 하여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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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샷. 우와. 아, 멀리건 있어요? 어차피. 어떻게. 언니, 멀리건 있어요? 멀리건 하실 건가요? 네. 네. 멀리건 바로. 아, 좋겠다. 아, 좋겠다. 아, 좋았어요. 아, 좋았어요. 나이스. 와 이거 7인 아니에요? 이거 뭐야? 진짜? 2개 됐어요. 2개 됐어요. 2개 됐어요. 지금 샤넬 팀은 8호 마무리했죠. 근데 지금 구찌팀은 2기로 마무리가 됐어요. 지금 프레스쿱과 컨시드를 2팟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트스코어 3대2로 지금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. 샤넬 팀 바로 한 번 뽑기 해주세요. 아니 근데 내가 계속 우리 생이 찔릿해. 보지 않게? 아 일부러 가면 안돼. 저도 몰라요. 누가인지 모릅니다. 싫어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저 진짜 몰랐어요. 준비됐으면 쳐주세요. 파이팅. 왜 잘 쳐요 언니? 형제보다 더 잘 갔어요. 그러니까요 언니. 아니 눈 가리고 해야 돼. 눈 가리고 해야 돼. 언니 재능이 있네요. 형제야 너 눈 가리고 할래? 살짝 섞으신 거 같은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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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자. 왔다! 좋은 거야? 세컨샷 클럽 폴라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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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우쌰! 잘 맞았어 잘 맞았어. 와 나이스 살았다. 잡아. 좀 간다. 좀 간다. 나이스야. 감사합니다. 언니 그래도 우쌰 궁금하다. 잘 갔어. 네 갔어요. 나 뺀 나 뺀 나 뺀. 나 뺀 나 뺀. 네 갔어요. 일부러 가라고 일부러. 많이 가라고. 많이 가라고 갔어. 많이 가라고 갔어. 판 스윙? 아니 아니. 어 그렇죠. 나이스 나이스. 다 갔어요. 잘했다 잘했다. 오 붙였다. 붙였다. 나이스.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? 언니 왜요? 잘했어. 가짜가 나. 엄마 보고 싶어요. 나이스 어프로치! 나이스 어프로치! 언니 이거 이거 오케이. 라이도 좀 보긴 했는데 진짜 와 나이스. 세트 스코어는 3대3으로 동점입니다. 궁금해 뭐야 뭐야? 이거 맞아? 박가장 대리인스! 잡을게요. 정타같이 정타.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. 눈 가리기도 안돼. 네 자 보여주세요. 아 대박이야. 궁금해 궁금해. 뭐야 뭐야. 아 언니! 더 커서 왜 이래? 아 대박이다. 아 너무 좋아 좋아. 아 너무 좋아 좋아. 우와 이거 진짜 잘 갔다. 터졌다. 도가 좋아 좋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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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ция! 282 meno 괜찮아요. 나이스 나이스 어. 아 감았다 올라와요? 굿샷 우리 언니 이쁘다 하나 더 할까? 나이스 나 잘했어 나 잘했어 운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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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뻔했어 너무했어 근데 좀 멀었어요 샀어 퇴근 퇴근 좋아요 갔다 갔다 붙었어요 붙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3 이제 끝나자 첫번이 오늘 첫번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샤넬 팀이 세트스코어 4대3으로 지금 한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끝내지 않았어 역전 되겠죠 샤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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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뭐야 뭐야 이것도 해도 되는거 맞아요? 이거 해야 돼요? 임팩트 빅살이다 임팩트 빅살이다 굿샷 뭐야 어 나이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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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거를 남겨줘야지 티샷 뽑아 뭐야 뭐야 이게 제일 너덜덜덜덜덜덜덜 이게 제일 아 맞네 우와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진짜 엄마야 이거 싫어 이거 무릎조심 이거 싫어 아파서 이제 못 꿀어요 아까 좀 저희는 드라이머로 쳐주세요 자 이거 되는거 맞죠? 퇴근하고 싶어 자 다 보겠습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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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다 이거 원홍이에요 너무 잘 맞아 원홍이 저희 세븐입니다 포리논이야? 자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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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안하게 치시면 돼요 저희 홀아웃 지금 원홍은 투팟인데 지금 원홍은 투팟인데 빨리 시동 켜 집에 가자 저 차에 시동 좀 걸고 있을게요 걸고 있으면 돼 자 이거 붙이면은 이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거 같은데? 잘 쳐? 어? 붙었어?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잘 갔다 두 팀 다 모두 버디로 마무리가 됐어요 우와 양 팀 다 버디가 나왔는데요 아까 전홀에서 8번홀에서 아시겠지만 샤넬 팀이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세트 스코어로는 지금 4대3으로 샤넬 팀이 우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나이노를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플라이트 스코프 미보레인지로 E6 골프 시뮬레이터 스크린 게임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복불복 포썸 매치 대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네 또 우리 예쁜 친구들과 함께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썸 너무 재밌고 네 복불복인데 쫄깃쫄깃했어 응 너무 재밌었어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이기셨어요 역전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찬서님 네 플라이트 스코프가 거리를 정말 정확하게 잡아줘가지고 되게 실내에서 라운딩하는 기분이 되게 들었어요 그리고 포썸을 되게 재밌게 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진짜 정말 골프는 못 치지만 골프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일단 너무 예쁜 언니들이랑 같이셔서 너무 너무 행복해요 예쁘니 우리 막내 예쁘니 네 네 저는 나중에 박 과장님한테 레슨을 딱 이렇게 받아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샤넬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네 자 선물 하나씩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쇼골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쇼골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플라이트 스코프 미보 시리즈는 엑스 골프 어플을 통해 전문가와 구매 상담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화